아 뭐 딱히 할거없고 영암불 사봅시다 영암불 사서 던져보자 아 쇼 만나면 어떡하냐 79에 공사짜리이고 깨달없네 깨달아 쇼 만나면 어떡하냐 12개 10개 바로 떠지 아 안나오면 어떡하냐 야씨 안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아 무리해 무리했네 무리했나 아무것도 안나오면 어떡하냐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얼마 안남았다 아 79에 공사써써써써야된건가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게 없는데 와 큰일났다 아 4에 32 아 4에 32 와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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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79 이거 써야겠는데 5에 45 올랐습니까 올랐습니까 혹시 혹시 76에 공사안이었네 그전이 좋았던거같은데 그전이 좋았던거같은데 조금 더 보긴 좋은거같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음 올랐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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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걸 봤어야하던데 5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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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거든 아 그럼 검언불을 사서 던져볼까요 아 근데 검언불은 너무 안좋은거같아 너무 비싸 보자 아 검언불 너무 가성비가 안좋은거같아 너무 비싼거같아 일단 던져놔 보자 무기를 검언불하는게 낫지 않을까 아 무네불 검언불 아 무기 검언불 와 이거 아깝다 와 이게 1초 아니야? 1초에 이거 아깝다 얘 마력이 아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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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초 아니야 140명 오 나 화면 멈췄어 오케이 여기까지 106이 이츠 아쉽 아 영화물 쉽지 않네요 마지막에 그나마 5에 45라도 떠서 끼고 있는 것을 아쉽 너무 아쉽네 나머지는 뭐 딱히 살만한게 별로 땡기는게 없어가지고 뭐지? 엘 죽음 이 이 그 이 으아 으어어 너무 안나오나네 보소 슬레이어가 마지막 코인까지 알차게 써야지 일격핏살이 두개 다 넣었네 마지막, 몇개 남았어? 143개? 마지막 코인까지 마지막 코인까지 음.... 마북이나 살까? 차라리 마북이나 살걸 그랬나보다 장큐 가자 무난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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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면 이러면 가격이 왜 똑같은거에요 까다롭네 2500도 있네요 2000이 맞는거 같은데 ok